그럼 뉴스 3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프닝하면서 말씀드렸던 2602.59 사실 어제 저녁 시황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마는 저도 뉴스 3을 지금 거의 2년째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제가 스킵할 수는 없죠 역사의 현장에 있고 싶어서 2602.59포인트를 첫 번째 뉴스로 꼽았는데요 역시 어제 1.92%, 49.09포인트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 외국인이 가열차게 사네요 어제만 해도 거의 1조 가까이 얼마입니까 한번 볼까요 얼마 샀는가 9,888억 원을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샀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팔던 외국인들이 이게 지난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올 들어서 27조를 팔았거든요 27조 그런데 지난 5일 이후에 이날까지 13거래일 동안 연속 순매수에 나섰는데 이달 들어서만 6조 4천억 이상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변심인데 아주 양호한 변심이죠 그리고 몇몇 대형주 위주로 집중이 되면서 역시 삼성전자가 우리 장세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 이게 아마 기폭제가 된 것 같아요 딱 그때부터 샀잖아요 지난 5일 이후 이날까지 13거래일 5일이라는 건 미대선 바로 직후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기관 투자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국인 투자자라는 게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하나의 이벤트로서 그 고비를 넘기면 뭔가 정하고 사자가 들어오는구나 이걸 또 한 번 우리가 인식하는 계기가 됐고요 거기다가 백신 임상이 대체로 아주 양호한 결과물들을 내놓으면서 아마도 내년에 코로나19와 우리가 착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안온한 그런 입장을 갖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에 글로벌 경기 회복 수혜 이런 것들이 어쩌면 제조 강국의 하나인 한국 시장의 훈풍을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도체 산업이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에 비하면 어제 거의 빠진 듯한 느낌? 0.36%, 3.11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4일 연속 오름세이긴 한데 코스피 시장에 비하면 훨씬 강도가 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 고점이 2018년 초거든요 그런데 2018년 초의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회상을 해보시면 2017년도부터 쭉 반도체가 시동을 걸었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견조한 상승세를 가지고 오다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코스닥으로 불이 다시 붙었는데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 삼인방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 요즘에 곧버스 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거 반대, 3배짜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코스닥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면 2018년 초인데 그리고 그때 아마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붐이 있었던 자산 하나가 더 있죠 뭐였죠? 비트코인? 2018년도 비트코인 2018년도 저희가 1월 17일 날 첫 방송을 했는데 그 첫 방송의 주제가 비트코인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그때 완전 고점이었죠 네, 완전 고점이었죠 그런데 비트코인이 다시 그 고점을 벗기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상징적이고 그래서 어쨌든 2018년도의 상승세는 올해 못 갔습니다 물론 제가 이번 상승세가 그럴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2018년도까지 이어졌던 초강세 국면의 종결은 일단 낙은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에서의 후퇴 그리고 긴축, 금리 인상 연준의 태도의 변화가 시장에 시그널을 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도 느끼시고 저도 그렇지만 연준이 갑자기 긴축한다 이거 금리 올린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주 요원한 상황 아니냐 그리고 미국의 경기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위중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도 잔네드 앨런 전 FRB 의장이 재무부 장관으로 일단 지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뉴스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미국 경기의 어떤 진작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같이 버무려지면서 아마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 속에서도 한국 코스피에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려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지켜보되 우리가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과연 나는 이 상승세에 온전히 탑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삼성전자가 갑니다 지금 반도체가 가는데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그다음 스테이지를 종목이나 산업군으로 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3프로TV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아마 DS자산운용의 지식운용 본부장이죠 이한영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뉴스 3. 첫 번째 뉴스는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코스피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만 제니 데일런 전 연준 의장이 바이든 재무장관에 발탁이 됐군요 어제 우리가 글로벌 증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얘기를 했죠 거의 예측을 하면서 거의 한 20분 동안 잔헤델런 얘기만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이제 안착이 되면 상원 인준을 통과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만 아마도 옐런 전 의장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의원은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frb 의장을 하면서 연준 의장을 하면서 국회에 수시로 많이 갔죠 그리고 정치색 물론 이제 민주당 색채인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정치색에 관한은 그닥 그렇게 강한 이미지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인준에 물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돼야 되겠죠 인준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2008년도 말에 오바마 1기 정부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오바마 1기 네 오바마 1기가 이제 2008년도 이맘때 이제 출범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재무부 장관에 발탁이 됐냐면 가이트너라는 사람이 발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이트너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 장관이 있는데 가이트너도 frb 백그라운드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아시는 것처럼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frb 의장 그다음에 부의장 그다음 서열입니다 미국의 열 몇 개 열두 개인가요 지역 여는 총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 수장이에요 그중에 가장 높은 포지션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격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위기였지 않습니까 2008년도 그때 재무부 장관으로 발탁했는데 그때가 나이가 40대였어요 왜냐하면 61년생이거든요 지금 11년 전이니까 11년 전에 61년생이니까 40대 후반에 굉장히 젊은 나이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됐는데 그때 임무가 뭐였냐면 금융위기에 어떤 빠져있는 미국을 살려내라라는 재정적으로 살려내라라는 건데 비교적 잘했죠 그리고 아마도 당시에 밴 버랑키 frb 의장과의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통화정책 재정정책의 이른바 폴리시믹스를 비교적 무난하게 잘해서 금융위에서 탈출시키는 굉장히 큰 공을 세웠다라는 평가를 받죠 티모시 가이트너인데 이번에 바이든 정부에서 자넷 앨런 frb 의장 출신을 여기에 갖다 앉히는 것도 어쩌면 2008년도에 버금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 미국 경제를 잘 건져내라는 그런 상황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과의 이른바 정책 공조 그런 게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거기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넷 앨런 재무부 장관 지명자가 굉장히 적합한 인선이다 이런 게 월가의 평가인 것 같아요 어제 미국의 다우지스톱 비교적 크게 올랐죠 그런 것들을 반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21년도에 자넷 앨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frb 의장의 두 사람의 어떤 정책적인 공조 같은 것들을 기대하는 게 지금 현재 전체적인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서도 훨씬 좀 탄력을 받게 하는 그런 인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6년생이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46년이면 거의 트럼프 트럼프하고 거의 동갑이죠 비슷한 것 같네요 트럼프가 46년생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제가 나이를 말씀드리고 46년생에 이렇게 재무부 장관이 되기도 하고 미국의 아까 40대 후반에 재무부 장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너무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60 넘으면 한자리하고 집에 가야 되고 40대 시키면 아직 애를 뭘 저런 걸 시키냐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하는데 미국의 인선 과정을 보면 참 나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뉴스 3 세 번째 뉴스입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도 지금 채팅창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항체 치료제 세계 세 번째 승인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런 뉴스가 있군요 이게 사실 우리가 백신이다 치료제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혹은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만 계속 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제약업계에서도 상당히 많은 시도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에서 항체 치료제죠 이걸 이제 임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임상 이상에서 이게 백신하고 다른 게요 백신은 그냥 한 3만만 모아가지고 1만 5천 명한테는 백신 주고 1만 5천 명한테는 위약 설탕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람한테 걸려보라고 시험하는 거니까 이건 치료제이기 때문에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임상하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그런데 어쨌든 좋은 소식인데 이달 들어서만 200명 이상 임상 환자를 모집하는데 성공했는데 대체로 한국에서 일부 있고 나머지는 루마니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진도대로 나가면 미국의 일라이 릴리 그리고 리제네론에 이어서 세 번째로 내달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어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유럽의 예를 들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GSK보다는 우리가 앞서 있고 미국의 일라이 릴리보다는 조금 뒤져 있는데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과연 우리 업체가 갑자기 새로 생긴 이런 새로운 질병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치료제를 그렇게 짧은 기간에 만들 수 있나 그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게 헛방 아니야 이런 어떻게 보면 의혹도 제기가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상 임상을 속도를 내고 있고 글로벌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코로나19 백신 MVP-2001의 임상일상시험계획도 내고 있고요 동화약품이 천식치료제 신약으로 개발 중인 DW-2008S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시험계획도 냈는데 각각 우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승인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바라기는 백신은 아마도 글로벌 모더나를 비롯한 글로벌 백신 업체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늦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치료제에 관한 한 사실 백신이 나와도 지금 이렇게 급증새면 치료제가 있다라는 진짜 이게 잘 듣는 치료제가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의미거든요 그리고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이 되겠어요 독감이 있듯이 우리하고 같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뭔가 치료제가 있다면 독감 치료제 없죠 지금 독감 치료제? 증상 완화시키고 완화 정도죠 완화 그래서 이 치료제에 의미 있는 치료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있다라는 건 백신의 버금가는 어쩌면 더 큰 그런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얘기를 했습니다만 셀트리온 주가도 최근에 좀 강하거든요 어제도 셀트리온 3인방이 올랐고 셀트리온 3인방 중에 2018년보다 더 높이가 있는 주식들이 나온단 말이죠 전고점 전고점보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것도 그래서 그때 2018년도 초에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저는 자꾸 회고가 되네요 여러 가지 삼성전자의 상승세 셀트리온유의 바이오의 상승세 비트코인의 상승세 그런데 이번에는 빨리 마무리되지 말고 좀 길게 여러 종목의 혜택을 주면서 같이 그렇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이 오늘 많이 들어가 있으시군요 오늘 뉴스3 이렇게 세 가지 뉴스 전해드렸고요 그러면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